다음 주 시카고 근교 건의에서 열리는 국가대항전 2016 UL 인터내셔널 크라운드 회의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전인지 선수가 윈TV와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8위를 달리고 있는 전인지 선수의 이번 대회 출전 소감과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클로즈업 코너에 담았습니다. 스스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가서 제가 막내예요. 언니들과 함께 호흡 잘 맞춰서 좋은 성적 얻어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에요. 일단 제가 한일전이랑 퀸즈컵이라는 곳에서 두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 대회 언니들하고 호흡 잘 맞춰서 하면 충분히 또 즐겁게 플레이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더 좋은 성적도 날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호흡을 맞춰서 공을 하나로 플레이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 방식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매치를 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박진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웅 언니는 제가 퀸즈컵에서 같은 팀으로 경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 것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는 동료 선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에이미 언니나 소연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차분하게 플레이를 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경기가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럴 때 언니들이 이렇게 좀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같은 동료 선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회 코스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또 처음 나가보는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언니들이 잘 이끌어주는 대로 제가 제목 다 하면서 잘 받쳐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담감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잘 이끌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아마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와 이런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별명은 저희 코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일단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귀가 얇지는 않은데 워낙 호기심이 많고 좀 많이 듣는 편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덤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안에 이제 좀 아기 코끼리처럼 무직하게 앞길을 나아가라 이런 좋은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 이름보다 덤보로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외국에서도 덤보 화이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응원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제가 세계 월드랭킹 6위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지금 LPGA 루키로서 대회 투어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매 대회 집중해서 플레이하고 또 한 대회 한 대회 이렇게 정말 투어 다닌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 위치가 어느새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다시금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6위라는 자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좀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LPGA 투어에 와서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들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눈에 잘 보이고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곳의 연습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낀 것들을 또 제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주매주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골프가 완벽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그 완벽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에요. 제 삶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골프가 아니라면 제 인생에 의미도 없고 정말 제 인생은 좀 지루하고 심심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투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즐겁고 또 제가 몸 관리 잘해서 많은 팬분들과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호흡 같이 하면서 그런 선수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조금 더 내년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인지입니다. 제가 올해 루키로서 LPGA 무대에 와서 즐겁게 투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 처음으로 제가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라는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제가 막내로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좀 언니들과 함께 호흡 잘 맞춰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즐거운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PGA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시카고 근교 건이에서 열립니다. 한국 대표 선수 김세영, 에이미양, 전인지 유소연이 미국, 대만, 태국, 중국, 호주, 영국 선수들과 벌이는 국가대항전. 7월 19일 팀 연습, 20일 프로함에 이어 21일부터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회 첫날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윈TV가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입장권을 드립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퍼스트티 대회 개막 현장에서 한국 팀을 응원하시고 마음껏 대회를 관전하세요. 윈TV 847-290-8282로 전화 주시고 선착순 100명 무료 티켓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티켓은 방송국에서 픽업해야 합니다. 2016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의 미디어 스폰서 윈TV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